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참새가 발생하고 24일 만에 기자회견했습니다. 임경빈 작가도 보셨습니까? 네, 어제 생명중계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직접 봤습니다. 기자회견 도중에 오열하거나 실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좀 슬펐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 목소리를 듣고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지원 없이 무슨 비밀 공작하듯이 말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 대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위는 칼을 들지는 않았어도 정황상으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죄를 적용하여 모두 형사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없는 명당 공개는 2차 가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저의 동의 없이 분양소에 위폐 없고 영정 없는 사진을 봤을 분양소 그 동안 저한테는 2차 가해였습니다. 정부가 참사 대처가 미흡했다. 공통적인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위폐 없고 영정 없는 분양소 2차 가해였다. 이 말이 좀 참 아프게 들립니다. 이게 다들 좀 제기했던 의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분양소를 찾으시는 시민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막상 분양소에 갔더니 누구를 향해서 지금 추모를 하는 건지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 분양소에 이름도 없고 영정사진도 없는 상태로 그냥 국화꽃다발만 이렇게 얹어넣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추모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책임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동의를 얻고 지금 유가족들하고 같이 동의한 상태에서 분양소를 차리게 된 거냐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하게 모든 유가족들한테 동의 얻기가 어려웠다고 했다가 또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어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과정에서 정부하고 충분히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고 결국은 동의 없는 상태로 정부가 급하게 분양소를 차리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지금 기자에게 눈에 띄던 게 참사 17일 지나고서야 겨우 유적 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얘기가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다른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경기도 외곽에 집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별 관계가 없는 지역에 시신이 안치되는 바람에 장례식도 엉뚱한 곳에서 외롭게 치러야 했다라는 말씀 또 급하게 치러야 했다는 말씀을 해주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거 역시 사실은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유가족들을 갈라놓았느냐 분산시키느냐 그렇습니다. 분산시키는 게 물론 정부에서 얘기할 때는 급하게 시신이라든지 혹은 응급상황으로 피해자들을 옮길 때 아무래도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여러 군데로 분산 배치를 하게 됐다라고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못 모이게 하기 위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어제 현장에서 그런 의문 제기를 해주시는 유가족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부가 좀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자면 어제 유가족분들이 요청을 했던 것처럼 유가족들이 따로 모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한 대 모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특히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유가족들 명단이 있을 테니 모여서 같이 이제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때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명단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가 또 소동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은 좀 정부가 오히려 좀 나서서 좀 챙겨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요구사항 조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유가족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6가지 요구사항은 첫 번째는 진정한 사과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하게 책임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지금 국회에서 진행될 국정조사하고는 별개로요. 예전에 세월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위원회라든지 특조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했던 거 이걸 이제 참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업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그래서 추모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마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위패 없는 분향소도 있겠습니다마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질타하거나 이런 어떤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습니까? 일단은 직접적으로 유가족들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아직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한테 지금까지 했었던 방식 말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법회에 참석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형태 그러니까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형태로 해서 죄송한 마음 정도로 표명한 적은 있지만 과거의 다른 대통령들처럼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은 좀 피하고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수사 얘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한들 위로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응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한테 사과 요구 또 사퇴 요구를 받았던 이상민 장관 피자를 돌렸네요. 그래서 사실 좀 의아한 장면이기는 해요. 직원들한테 돌린 건 돌린 거지만.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워낙 이 사안 이후로 야근에 시달리고 있고 워낙 일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직원들한테 피자를 돌렸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들하고도 따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장관이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했었던 말이 좀 주목을 끈 건데요. 그동안 국회 일정들 때문에 세종에 올 시간이 없었다. 직원들이 의기소침해진 것 같아서 인사라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의기소침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도를 가진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직원들이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일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로서 일을 임하는 데 있어서 의기소침하다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다른 것 같은데요.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에 임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기세가 꺾인, 기가 꺾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 이런 것들은 적절한지는 일단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원론적으로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매 순간 다할 뿐이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어제 유가족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요구했던 것처럼 물러나겠다라는 의지는 지금 없는 걸로 보이고요. 당분간 어쨌든 직을 유지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거꾸로 더 강조한 걸로 오히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거산의 큰 정치 대세계할 때다라고 말했고 특히 대도무문 정신, 김영삼 대통령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도무문이라는 거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일종의 신조인데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어떤 큰 정도를 지킨다면 나머지 것들은 더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어제 추모 시기에서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김동영 전. 김동영 추모 위원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추모 위원장. 그리고 이제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위기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제 다시 김영삼 정신을 생각한다. 김영삼식의 정치가 그립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워낙 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현대성을 획득하고 보편적인 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북한 얘기인데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의 부부장이죠. 담화가 발표됐는데 좀 강합니다. 끝까지 초강균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안보리, 유엔에서 안보리가 소집된 거에 대해서 좀 반발 성명을 낸 건데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1일에 미국 사총 밑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걸고 드는 공개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보리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미국과 남한이 계속해왔던 군사훈련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북한 본인들한테만 불가침적인 자의권 행사를 침해하는 이중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미국하고 한국이 연합훈련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미사일 쏘니까 우리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같이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이 말이 맞는 말은 아니에요.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연합훈련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었던 것이고 이 훈련 내용이나 성격이란 게 우리가 강조하듯이 방어훈련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거는 명백하게 ICBM. 그렇죠. 대륙간탄도미사일. 국제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금지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한에서는 이렇게 양자를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들만 뭘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비판을 지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또 더 이런 어떤 얘기를 할 때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런 담화를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지난 8월에 발생했던 얘기. 거부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 부부장이 직접 그때 8월 당시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거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었는데 이번 담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추가 도발을 계속해서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수위를 높여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ICBM 발사를 추가로 하거나 혹은 7차 핵실험을 하거나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파업 소식인데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거의 파업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하물차, 철도, 병원, 학교까지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파업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명 동투라고 하죠. 겨울에 이루어지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투쟁을 의미하는 건데 이 배경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입법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쟁력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게 민주노총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민주노총이 지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사안들을 보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근절시켜달라거나 아니면 노조법 제2조, 3조의 개정 관련된 거 이거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해서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걸 제한하는 방안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폭탄금지법 제정 이런 것들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곧 공공우수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일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그리고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와 학교 비정규직노조 그리고 30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노조 그리고 12월 2일부터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지금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이 사안들을 얼마나 좀 매끄럽게 잘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인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부는 일단은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덕수 총리가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강조했던 거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 불법적인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지금 밝혀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3년 동안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안전운임제의 어떤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화주의 책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있는 그 법안을 낸 상태라서 사실상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보장이 아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우루가이하고 첫 경기가 있습니다. 월드컵. 그렇습니다. 거리 응원을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붉은 악마가 냈던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을 조건부로 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간대에는 우선 안전 확보와 원활한 동선관리 이번에 우리가 참사를 또 겪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허가 조건으로 걸고 일단 허가를 해 준 상황이라 오랜만에 길거리 응원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일단은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정류소 버스 정류소들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고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도 혼잡 수준이 심각할 경우에는 무정차 통과시킬 계획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입니다. 몇 대 몇 수 있을까요? 우리 촉이 좋은 우리 헬마우스 인균이 작가. 제가 특히 축구 쪽에서는 촉이 안 좋기로 유명한데. 일단은 우루가이전이 첫 경기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기는 거를 목표로 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월드컵 지금 진행되는 경기들을 보니까 유럽팀들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미팀들이 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람에 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에 비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미팀들이 생각만큼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우루가이도 힘을 못 쓰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해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몇 대 몇? 1대 0의 승리 정도로. 1대 0의 승리. 알겠습니다. 저는 2대 0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잉무희 작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위 마치 슬리빤